방향 방향 너무 세게 하지만 부러져 살짝살짝 너무 잘 먹으면 돼 너무 결심 날아 너희들이 물에 넣은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할 거야 이 물을 가지고 올라고 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좀 빠져 너희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총 눌렀지 누르면서 무릎을 구부르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 우회손은 그대로 놔두고 다 들어간 다음에 이 손은 벗기고 있고 이 손은 구부러지는 손이 아니야 절대로 구부러지면 너희가 빠진다는 거야 딱딱 사놓고 물에 넣으면 골팡으로 쭈욱 들어서 내 손을 밀어서 우리 손을 깨는 거야 자 다시 구부르면서 들어갔지 쭈욱 쭈욱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